안녕하세요. 라스베스 부동산 슬림 케이 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이 라스베가스 두번째 모델홈 소개 영상입니다. 골프장뷰 새집 모델홈 넘버2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집 앞에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단층에 방 2개, 화장실 2개, 사이즈는 2550cm 정도 되고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게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시는 정문인데요. 정문 안으로 한국 옛날 주택같이 앞마당에 있어요. 물론 뒷마당에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다른 일반적인 미국집에 비해서 많이 다른 점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정문 안에서 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더블구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다이닝 에리아 보이시고요. 좀 더 들어가면 두번째 방이 있어요. 이거는 손님용 방으로 쓰시면 되는데 안방과 거리가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다 프라이베스가 굉장히 보장되고 이거는 이 손님방 화장실, 두번째 방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번째 손님방이 되겠고요. 이 손님방 안에도 워킹 클라젯이 꽤 넓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안방과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다시 이 조그만 다이닝 에리아 이 안마 등으로 연결된 슬라이딩 도어에서 보이는 비유가 참 좋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라지, 오른쪽으로 그라지 차고와 왼쪽으로 클라젯, 콧 클라젯이 있고요. 네, 복도를 지나서 넓은 런쥬리 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싱크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 런쥬리 룸에서 안방 클라젯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바로 옆에 있는 런쥬리 룸에서 바로 세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여태까지 빌더들이 이걸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방 화장실이고요. 토일렛 룸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널찍한 샤워 부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듀얼 싱크도 이게 워낙 큰 화장실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중간에 욕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넓은 공간인데 더 넓게 보이고 이렇게 안방과 연결된 문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방에서 이 앞에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전망이 보이는 곳에 안방이 위치하고 있어서 안방 창문으로도 골프장 비유와 수영장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도 뒷마당을 곧장 나갈 수 있는 문이 오른쪽에 있고요. 이렇게 쭉 나가시다 보면 안방에서 바로 부엌이 부엌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창문으로도 밖에 좋은 비유가 보이고요. 오버사이즈 아일랜드 보시다시피 웬만한 집에 두세 배 되는 사이즈로 요즘 오버사이즈로 많이 아일랜드 하시고요. 이 거실에서도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 보이시는 골프코스 뷰 특히 이게 또 방향도 남향이라서 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수영장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보이는 뷰 플로어 플랜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구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똑같은 집을 가구를 빼고 나서 다시 다른 날 가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가구가 없어서 굉장히 헝해 보이시겠지만 원래 모델하우스에서 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격이었고요. 대신에 저희 앞에 영상을 참고해서 이 집을 구입하셔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낮에 가서 다시 찍은 영상이거든요. 낮에 뷰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 블라인드는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격에 안방 창문으로 보이는 수영장 뷰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다시 찍었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반대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지나서 안방 옷장 그리고 또 안방 옷장을 지나서 네. 여기 안방 옷장을 지나서 또 런쥬리 룸. 이 집에는 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워셜 드라이어 그리고 리프리저레이어는 다 포함된 가격으로 빌더가 가격을 책정했고요. 물론 이 가격에서도 어퍼리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내고 해서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방 화장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리고요. 여기도 손님방 이 위쪽에 약간 띠벽지처럼 페인트 해놓은 건 그대로 있고요. 여기 옷장 가구가 확실히 없으니까 다른 집처럼 보이시죠? 네. 가구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었고요. 여기는 아까 원래 다이닝 테이블이 놓여있던 자리 그리고 정문을 지나서 거실 지금 가구를 옮긴 상태에서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아서 바닥이 좀 많이 지저분한데 그거는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곧장 연결돼서 나가는 문으로 보이는 뷰 옆집 뷰 수영장과 골프 코스 뷰입니다. 다이닝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 네. 지금 영상은 골프 장뷰 1층짜리 방둘 화장실둘 사이즈 2550 스크롤풋 수영장 자쿠지 포함된 모델홈입니다. 가격은 88만 33,320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스베아스 부담사 슬림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사항은 저희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